수학에 빠진 시간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오랜만에 선생님이 또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에게 유의미한 캐스트를 찍으려고 합니다. 이전에 선생님 캐스트를 봤던 학생들이라면 알 겁니다. 선생님이 수행평가 대비를 위해서 영화, 수학에 관련된 영화를 보고서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하는 그런 영화 소개 캐스트를 한번 찍었던 적이 있어요. 영화 제목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죠.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그래서 그 영화 소개 이후에 2탄으로 또 찾아뵙겠다고 했었는데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선생님 2탄은 뭐 할 겁니까? 1탄은 실제로 영화관을 가서 브이로그 형식으로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보고 나서 어땠는지 그리고 영화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개하는 영상이었다면 2탄은 그 영화에 나오는 식이 하나 있어요. 식. 그 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으로 뽑혔습니다. 옛날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수학하는 수학자들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 무엇일까요? 한 스물 몇 가진가? 이렇게 공식들이 있었는데 그 공식들 중에서 1등으로 뽑힌 공식이에요. 그 공식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 등장한다고 어떻게 등장한지 알아요? 이렇게 등장해요. 최민식 배우님이 이렇게 칠판 앞에 서서 이렇게 한다고 쓱 쓴 다음에 이런 멘트를 날려요. 아름답지 않은가? 아름답지 않은가? 수식을 쓴다고. 근데 아마 이 수식을 보여주면 여러분은 이게 뭐 개소리야? 이럴 거예요. 이게 왜 아름다워? 이게 뭘 아름다워?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처음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 식이 아직은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름답지.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조금만 학년이 높아지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더 해나가시면 이 식이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식이 바로 뭐냐? 바로 이겁니다. 눈물 날 것 같아. 너무나 아름다워서. 일단 여기에 사용된 이거부터 알아야 돼. 고등학교 2, 3학년은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1학년은 i와 파이와 더하기 1 등호 제로는 알 거고 2가 뭐냐 이거야. 2가 뭐냐면 미적분에 나올 겁니다. 이거 미적분에 나오는데 2.71이라는 무리수예요. 사실 더 가. 엄청 많이 가는 무리수인데 얘도 되게 중요해. 미적분항에서 읽을 때는 익스퍼넨셜 이렇게 있거든. 익스퍼넨셜 빼놓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이거 자연상수라 불러요. 이 자연상수의 썰이 되게 많거든. 이 자연상수가 대단하다. 이 자연상수의 이가 이 식을 만든 사람 이름을 땄다라는 썰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이 썰이. 어쨌든 이게 되게 중요한 식이거든. 어쨌든 무리수입니다. 이 무리수를 밑으로 한 거야. 지금 밑. 그리고 지수의 i와 파이가 곱해져 있습니다. 이거 익스퍼넨셜이라 읽고 어쨌든 상수라는 것. 그럼 이 식이 뭡니까, 선생님? 일단 소개. 여기서 나오거든, 사실. 이 식이 등장하게 되는 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여기서. 오일러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어떤 과정을 딱 하면 이 식이 나오게 되고 이 식의 이름을 오일러 항등식. 혹은 오일러 등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 식 있죠, 이 밑에 있는 식. 이 밑에 있는 식을 뭐라 부르냐면 오일러 공식이라고 불러요, 오일러 공식. 그 오일러 공식에 파이를 대입합니다, 파이. 살짝만 볼까? 우리 고1은 아직 계산을 못할 거야. 그럼 익스퍼넨셜에 파이를 대입하면 i 곱하기 파이에다가 코사인 파이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지. 사인 파이가 0이잖아. 사인 파이가 0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양변에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 선생님, 얘가 왜 이거예요, 이거? 얘가 왜 이거예요, 이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얘가 얘가 된다는 게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사실 증명하는 과정은 대학교 과정이긴 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5.15 공식을 만들어내잖아? 그럼 여기다가 파이를 대입하면 이 식이 만들어집니다. 알겠다고요? 근데 왜 아름답냐고요? 아름다운 이유를 지금부터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기 쉽게 우린 아직 저식을 이해하려면 한참 멀었어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여담인데 실제로 선생님이 공부할 때 대학교 학부 과정을 공부할 때 선생님도 수학에 관련된 과를 나왔을 거 아니야. 수학에 관련된 과를 나왔어요. 수학교육과를 나왔는데 수학교육과가 뭐하는 곳인지는 알죠? 어쨌든 그 교육과에서 학생들과 당시에 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저식은 참 아름다운 식이다라는 걸 감탄한 때가 있었어요. 이 식이 참 아름다운다. 그러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이 식이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막 나오게 돼요. 감탄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식을 이해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대한 선생님이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크 아름다워요. 왜 아름답습니까? 수학에서 중요한 상수들이 좀 있어요. 상수, 숫자들. 근데 이 다섯 개의 상수가 모였어요. 다섯 개의 상수. 그리고 연산은 되게 간단한 연산. 세 개만 씁니다. 그 다섯 개의 상수가 관련이 없어. 왜 관련이 없는지 볼까? 야, 잘 봐. 아까 익스퍼네이션의 자연 상수죠. 무리수입니다. 파이라는 수 볼까? 3.14죠. 자, 이 자연 상수의 탄생. 이거는 어디서 탄생하냐면 저 원리합계라고 있어요. 원리합계. 이자와 원금.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는 그 식에서 좀 등장하기도 합니다. 파이는 원에서 등장하죠. 원주. 원에서 등장하는 놈. i는 뭡니까? 상상의 수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실제, 그러니까 나타나게 된 배경이 다 다른 수야. 연결 지어지지 않지. 절대로 연결 지어질 수 없어. 그렇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i는 상상 속에만 있는 수잖아. 1. 1은 1과 0은 옛날, 옛날에서부터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수예요. 0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1은 완전한 수. 1은 딱. 그죠? 1은 되게 신성한 수로 여겨졌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2, 3, 4 이런 수보다 아무것도 없고 하나로 완전 완벽한 수. 이렇게 각각 의미는 있지만 연결될 수는 없는 거지. 0과 1은 연결 지을 수 없어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각각 되게 성격이 다른 다섯 수를 간단한 연산과 만납니다. 그 연산은 더하기 이게 뭐야? 더하기 곱하기 이거는 제곱. 거듭제곱이라는 뜻이에요. 거듭제곱. 그러니까 곱하기지. 곱하기로 쉽게 생각하면 돼요. 거듭제곱. 거듭제곱 딱 세 개의 연산과 만나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수들을 연결 지었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잘 들어봐. 무리수에 무리수에다가 그 거듭제곱이 허수랑 무리수랑 곱했어요. 그럼 이 수는 뭐야? 생각도 안 되는 수지. 야, 봐. 지수가 밑이 무리수예요. 그 거듭제곱에 허수와 파이라는 또 무리수가 곱했다고. 그럼 그걸 계산할 거 아니야? 그걸 계산하는데 걔를 1과 만나게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말이 되니? 이게 납득이 돼?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잖아. 이거 되게 이상한 수일 거 아니야. 무리수에다가 거듭제곱을 하는데 그 거듭제곱에 있는 지수가 i라는 허수와 파이가 만나서 연산이 된 놈을 거듭제곱으로 한다고? 근데 걔에다 1을 넣으면 0이 된다고.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를 보여준 식인 거지. 그러니까 다 충격에 빠진 거야. 그래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런 전혀 관계없는 상수들을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연결시킨 하나의 공식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왜 좀 의미가 있는지 좀 느껴지죠? 말도 안 되는 게 1을 더하면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데 보자.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일단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두 번째 이제 얘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쳐요. 저 공식이 탄생함으로써 모든 학문에 다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대학교 가면 만나볼 공식 중에 와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공식 중에 하나가 원로 공식이에요. 특히 이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 분야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인데 수학에 영향을 끼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다 끼친다니까. 그러니까 과학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저 공식으로. 물리학. 물리학에 저거는 빼빠질 수 없는 공식이에요. 여러분 물리에 관련된 과를 가시면 무조건 등장. 전기 전자 기계 건축 이런 공학들 있죠. 전기 회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뭔가 계산해야 될 때가 있다고 그런 거 다 오일로 공식 쓸 거고요. 건축을 위해서 계산해야 되는 것들 혹은 역학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역학에 대한 것들 그런 공학들 다 쓰이고 양자역학 양자역학 물리하는 사람은 조금 알 거예요. 양자역학에 대해서도 엄청난 이제 운동 양자역학 파동 운동인가 거기에서도 오일로 공식이 또 쓰이고 그러니까 내가 일부밖에 안 쓴 거야. 정말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쳐서 되게 편한 공식이야. 계산을 정말 수월하게 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과학의 발전에 엄청 큰 영향을 끼쳤다. 물론 미적분학도 당연히 당연히 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지만 그거 못지않게 오일로 공식도 굉장히 대단한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대학교 가시면 여러분 대학교 생활하실 때 뭔가 계산하실 때 오일로 공식을 무조건 만나게 될 겁니다. 문과는 안 만나요. 문과는 안 만나요. 이과들은 만날 수밖에 없는 공식이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공식이다. 알겠죠? 세 번째는 아까 쓴 저 오일러 식 있죠? 오일러 공식. 얘가 되게 중요한 거야. 얘가 되게 중요한 식이고 이 공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일러가 여기다가 대입을 파이만 파이만 딱 대입하게 되면 가름다운 식이 나타난다 이거지. 이 식이 정말 중요한 식이에요. 원래 이 식이 중요한 거야. 이 식도 자세히 보면 우리 수학 원을 좀 배운 학생들은 느낌이 좀 올 텐데 지수함수랑 삼각함수는 연결시키기 어렵죠? 즉 식으로 풀 수 없죠. 그러니까 봐봐 지수함수와 다항식을 연립할 수 있니? 연립 못해요. 성격이 완전 다른 애여서 얘는 연립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딱 봤을 때 나오는 근 빼고는 그럼 삼각함수와는 더더욱 연결시키기가 힘들단 말이야. 근데 지수니까 지수함수랑 삼각함수랑 하나로 연결시키는 식이야. 저 식이. 그치.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두 식을 연결시킨다고. 그러면 확장이 되는 거지. 원래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지. 지수에서만 대화할 수 있는 것과 삼각함수에서만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연결시켜서 또 다른 걸 하나 더 탄생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또 다른 것이 각각 분야에 영향을 하나씩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확장성이 있는 식인 거지. 저게. 관계없는 식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또 야 이게 I가 있으니까 얘가 실수부분이고 얘가 허수부분이다. 그렇지. 실수부분과 허수부분은 실제로 계산이 안 되죠. 끝나는 거잖아. 원래 우리 복수수로 배웠으니까 이게 끝인데 걔는 하나의 값으로 또 계산이 된다는 거야. 실수부분과 허수부분 계산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건 실수부분과 허수부분 나눠서 끝인데 그게 계산이 가능해서 하나의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것은 이후에 여러분 대학교 가시면 복수평면이라고 배웁니다. 복수평면. 물론 복수평면이 그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고등학교에서 심화로 또 배우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 복수평면에서 실제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복수평면에서 이 X는 각이어서 회전하는 각 있죠. 각. 그래서 어떤 운동들에 대해서 다 영향을 끼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 복수평면이라는 공간으로 확장이 되어서 그걸 하나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고 그 식으로 인해서 이 식으로 인해서 복수해석학이라는 대학교 때 배우는 수학 관련된 과를 가시면 복수해석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돼요. 이 분야를 배우게 돼요. 이 학문을 배우게 돼요.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확장된 거야. 확장. 확장된 거예요. 실수체계에서 계산을 복수수체계로 넘어와서 이 복수수체계에서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낸 시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야? 저 공식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왜? 지수와 삼각함수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실수복합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기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념이 합쳐져서 또 다른 큰 범위를 만들어낸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시기라는 거 이 정도만 느껴도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니? 이 정도만 느껴도 안 대단하다고 느끼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대단한 거 맞습니다. 나중에 이과 가시는 분들은 꼭 알게 될 거예요. 증명 어떻게 해요? 증명을 지금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증명 과정이 사실은 엄밀하게 다 제대로 증명하는 것은 대학 과정이에요. 대학 과정.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테일러 급수인데 이 테일러 급수도 미적분을 배우고 난 후에는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긴 할 겁니다.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을 배운 학생들이 조금 더 심화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아요. 이 테일러 급수로 증명하는 게 가장 가장 보편적일 겁니다. 혹은 미분방정식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복수 평면을 다시 이용해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되게 다양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한데 고등학교 선에서는 조금 힘들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미적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미적분에서 급수라는 걸 좀 배워야 되거든. 미적분을 공부하신 뒤 급수 쪽을 공부하신 뒤 테일러 급수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저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공부해보시고 아 그 미적분에서 급수도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그 급수를 좀 확장시키고 그런 건데 테일러 급수를 이제 공부하신 뒤 아 여기서 오일러 공식이 탄생하는구나 를 한번 탐구해보면 그것도 꽤 괜찮은 주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가지고 수행평가를 생각할 때 영화에만 생각하지 말고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러한 공식이 등장했는데 이 공식에 대해서 내가 한번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이 공식을 조금 더 증명하는 방법이나 수학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만든 수학자 오일러 오일러는 어떤 사람인지 그걸 연결시켜서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좋겠죠. 그죠? 그렇게 연결지어서 수행평가를 또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건 영화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영화에 나온 공식이잖아. 영화 재밌습니다. 영화 재밌으니까 영화 한번 보세요. 시간이 되면 꼭 한번 보세요. 영화의 내용이 재밌다 재미없다를 떠나서 수학이라는 되게 싫어하는 과목이잖아. 사람들이 그거를 그래도 좀 재미있게 풀어냈어요. 앞에 선생님이 이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그 파일을 가지고 피아노 연주한 게 있어. 어떡해요? 궁금하죠? 보세요. 나 그거 듣고 소름 돋았다니까 진짜 아름답다라고 느꼈어요. 피아노 연주랑 파이 그게 파이의 숫자를 피아노 건반에 대응시켜서 누르는 거거든? 아 그 소리가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꽤 재밌게 풀어나간 영화니까 내용이 뭐 어떻다 이거는 이야기하기 개인차가 좀 있으니까 그냥 수학과 연결시켰다는 것만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알겠죠? 그래서 영화 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일러 공식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요. 여러분이 관심이 생긴다면 오일러라는 수학자도 탐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오일러 공식도 한번쯤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화 소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2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 다음에 재밌는 퀘스트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